저라면 이제 뭐 군 입대를 먼저 하든 뭐 워킹 가가지고 먼저 오면 이제 그날 아예 정착해 가지고 군대 안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날 정착해 버리면 한국 시민권이 없어지면 그쪽 시민권 받고 시민권 말수해 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뭐 매우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저라면 말이죠. 저라면 국사관은 병 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역하고 해외를 무대로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운 좋아가지고 정착을 해버리면 뭐 그냥 탈출이고. 해외는 나가본 적 없죠? 해외는 그 서울 올라왔을 때 그 한 뭐 2,300 가지고 친구랑 같이 도쿄라고 막 갔어요. 모방이 돼가지고. 어 가보니까 진짜 모바였죠? 뭐랄까 그 일본 극을 막고 막 뭐 대안하고 얘기해가지고 뭐 일본 사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본거에요. 그래가지고 2,300이나 주고 지금 2월 4일 당장 나갔는데 지금 저희 지금 경비 지금 호텔하고 선박하고 지금 오늘 오늘 결제 받았는데 519,000원에 지금 4박 5일 나가는데.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 결제 받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확 써서. 조금 아깝긴 합니다. 2번, 3번, 4번 깔 수 있는 금액인데. 5번, 6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지로는 일본에서 가장 안 좋은 데가 도쿄에요. 도쿄요? 네. 도쿄는 일본의 찬 모습이 아닙니다. 맨날 우선에 살다가 도쿄 가니까 완전 컬처 쇼크였군요. 네. 딴 데 가면 더 컬처 쇼크에요. 딴 데 가면. 도쿄는 그나마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도로 쫓고 사람 빼고 하는데 딴 데 가면은 더 좋습니다. 네. 뭐 도쿄만 해도 더 좋았다니까. 오사카고 도쿄 출생장 하나 구매했는데 오사카는 한국이 이거 많아서 그냥 도쿄에서. 아. 가는 데만 어차피 한국 사람들 저기 그 거기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데 밖에 안 가기 때문에 거기 벗어나면 항상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똑같아요. 도쿄도 많이 가죠. 도쿄 사람들이 이제 한국 서울 생각으로 자꾸 가는데 한국은 서울만 발달했지만 일본은 전국이 고려 발달하고 도쿄가 가장 피폐한 지역이거든요. 그냥 돈 벌려고 일하는 데에요. 어떤 느낌이냐. 공단. 공단이죠. 도쿄는 거대한 공단. 뭔가 좀 여의도 느낌 같습니다. 네. 거대한 공단이고 나머지 도시들 오고 가면 훨씬 좋아요. 뭐 오사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간 뭐 후쿠오카 또 있지만. 가보면은 뭐. 아. 그. 보통 이제 일본 관광 뭐 가보고 별로 있다는 사람들 보면 다 도쿄에요. 나머지 지역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렇고 저라면은 아무튼 제가 싫은 소녀님이라면은 예. 해외로 이렇게 다니면서. 잘되면은 정착 이거. 안되더라도 뭐 외국어나 해외 전문가. 관광 전문가. 네. 근데 이제. 해외정착 1. 차선책. 국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이 체결된 국가가 한국하고 돼있는 데가 20개국이 넘습니다. 20개국이 넘는데. 그 1년씩 가봐도. 군대를 안가고 가도 10개밖에 못 가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기회는 이제 30까지 밖에 안 주는데. 30 이후에는 워킹홀리데이 자체가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지시라는 소녀님의 가치관인 건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저라면 그렇게 살고. 네. 제가 제일 살면서 이제 많은 후회되는 일들이 많지만 제가 제일 후회되는 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거를 좀 많이 쫓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분명히 저는 그거는 온순간 후회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든 안되든. 네.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 다 성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해서 성공하기엔 더 힘듭니다. 저는 법학과를 진단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난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후회도 했죠. 몇 년 그렇게 까먹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워킹홀리데 저는 직접 갔다 왔는데요. 일본 호주 갔다 오니까 끝나더라고요. 정착할 기회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쉽게 놓쳐버렸는데. 2년밖에 못 나갔잖아요. 한 4, 5년 나갔으면 훨씬 기회가 많았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에 써져있지만은 동생이 미국 시민권잖아요. 가족이 한 10년 전에 나가가지고. 동생한테 보태가면은 미국 가족 계절 용주권 정도는 쉽게 나와요. 근데 미국에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딴 데도 이렇게. 지금부터 나갈 게 있으면 나가고 싶고. 지금 현재도 일하는 게 계속 왔다 갔다. 사실상 이제 한국에 발만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에서 뭐 장군이 되고 뭘 한 벽을 하고 뭐 공무원이 되고 그거는 한국 사람도 기준이에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서울대를 나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